안녕하세요 호접란의 반수경 재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일단 저는 완전한 성공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한달 됐는데 물론 물은 지금 한달인데 처음에 이렇게 반수경으로 할 때 한번 물을 준거 그러니까 그 수태 제거할 때 물을 줬거나 아니면 소독한다고 물을 줬던거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주고 이제 물을 줘야 되는 시간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긴기야는 잘 됐지만 그 막실라리아가 그거는 좀 물에 담겨 뿌리가 닿고 있어서 잘 안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도 혹시 제가 이게 뿌리가 약한 거를 좀 잘못했는지 영양분을 주고 가서 그랬었는지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 화분에 심은거 얘는 심을 때 한번 물 주고 아직까지 한달 동안 한 번도 안줬어요 근데 얘는 물기가 말라서 한번 줬던 거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앞으로 다 잘 자랄지는 또 몰라요 그렇지만 저로서는 실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 같이 이걸 키우고 있으니까 호접란은 내 인생 처음 키우는 거라서요 근데 얘는 지금 빳빳하고 이 가지가 잘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 반수경은 제가 잘못했는지 뿌리들이 별로 안좋고 그리고 얘들도 다 그 가지들이 말라버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지금 영상을 따로 찍긴 했지만 뿌리도 다 말라서 뿌리 잘라버렸고요 혹시 마늘이나 마늘이 우리 마치 항암효과나 우리의 무슨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걸리잖아요 그런게 이 마늘의 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마늘 탄 물에 소독했고 소독하고 지금 이 숯에도 마늘 물에 넣었어요 그런것처럼 네 그렇게 했고 그래서 화분하고 여기가 지금 집이 아니고 사무실이라서 화분도 지금 없고 뭐 없지만 한두개는 있을 테니까 이 중에서 제일 아직 튼튼한 거를 지금 이 화분 처럼 얘는 어떻게 심었냐면 그냥 이게 플라스틱 화분이에요 화분에 밑에 대립난석 깔고 그 다음에 원해상토하고 펄라이트하고 이거 뭐지 바크랑 섞어서 심었어요 근데 일단 얘가 지금 빳빳하고 잎사귀도 단 한 번 물 줬어요 한 달 전에 그리고 얘는 한 달 사이에 한 번 더 줬어요 빳빳하고 이 가지들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물 주는 이런 시스템이 좋으니까 음 요기 이게 지금 어 제가 온 온라인에서 현회 화분 3 5분 인데 3 5분으로 어 이 튼튼한 거부터 어 죽어가는 거 말고요 튼튼한 거부터 하나씩 옮겨 심고 아 화분을 구해서 심어야 되겠어요 다시 그거만 그 배송비 들고 뭐 하겠지만 음 해서 저는 다 화분으로 바꾸려 합니다 예 그 반수경 재배는 일단은 해봤지만 제게는 좀 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빠 담임 거 방송을 보면서 일단 그 유리는 내가 위험하니까 안하고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얘들이 완전하게 잘 잘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편한 이 이 화분 화분에 이 흙으로 심겠습니다 음 일단 제 호접 난에 어 보고 입니다 한달만에 보고 예 일단 이런 것들이 다 죽진 않았지만 심한 건 죽은 것도 있어요 이미 가지 밖에 안 남았어요 뿌리도 죽고 마늘 물에다 일단 집어 넣었는데 으 살아 살 수는 없을 거라 봐요 예 그냥 보통 화초 같은 벌써 뽑아 버렸을 텐데 얘는 가장 심하게 이렇게 됐고요 대부분은 아직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뿌리가 없지만 아 사실 공중뿌리 발달한 게 하나 있구요 여기 살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얘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심었으니까 흙에다 심은 건 가장 튼튼해요 잎사귀도 된단하고 지금 가지도 잘 살아 있고 저는 흙으로 심겠습니다 그리고 수태도 샀고 뭐 바크도 샀고 다 준비해 놨지만 어 사람이 아 그 할 수 있는 자기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편리성을 위해서 저는 어 화분으로 옮겨 심겠습니다 그래서 반수경 재배는 한 달만에 접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화분 다 올 때까지는 반수경으로 얘들이 살아 있어야 되죠 뭐 감사합니다